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번 촬영은 울산으로 이동합니다 와우 역시 첫차 첫차는 너무 춥네요 그래서 다시 입었습니다 이제 슬슬 공기타로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이동해보였습니다 공기축 배급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날이 또 오세요 이런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이번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파트너스 오늘의 영상은 타미 모사에 잘 도착해서 이제 촬영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처음 뵙는데 요즘 주문하면서 5 왜 이제 회가 되지? 구름은 그대로인데 그냥 날이 그냥 경호여가지고 원래는 여기 다시 다시 컷 컷 다시 이 차량 반쪽 반갑다 했는데 진짜로 벌써 저렴했네요 촬영자가 너무 심신거 아니에요? 너무 많아 마스크 잘 쓰면서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춥네요 삼성중공, 현대중공업, 미포, SOL, SK에너지 이런 데 하면 항상 이걸로 뭐 이쪽에서도 되겠고 여기도 근데 약하게 여기 여기 여기로 가자 빗내림이 보이네요 와우 빗내림 제가 그 장면도 찍었어요 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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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 나오신죠 별한 것도 있고 좀 타이트한 것도 있고요 회장님 진지하시더이 이 그림은 뭔가 아쉬운데? 이 그림을 좀 차려줘 보셔요. 그리고 거의 길게 풀었습니다. 이제 제 촬영 다 끝나서 집으로 조심 이동해 보겠습니다. 많이 춥네요. 일기예보 믿고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아무튼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. 많이 많이 연습하십시오. 아자 아자 아자! 아자 아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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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!